이번 시간에는 CSS를 개발하는 방법과 이번 수업을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CSS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개발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개발 도구는 브라우저, 디버거라고 하는 것, 에디터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실습을 통해서 실습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저는 웹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크롬에 내장되어 있는 개발자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크롬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신다면 그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설치해야 되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우선 구글 크롬 개발자 도구는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 크롬인데요. 이렇게 생긴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도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자 도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창이 떠요. 바로 이게 개발자 도구예요. 그 개발자 도구 중에 특히나 이 CSS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인스펙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엘리먼트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이렇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요소 검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클릭하면 크롬 개발자 도구가 실행되면서 여러분이 방금 선택한 엘리먼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인스펙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그 해당 엘리먼트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CSS 효과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CSS를 개발하고 또는 어떤 버그가 있을 때 그 버그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구글 개발자 도구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개발자 도구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것부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틈틈이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개발자 도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디터는 CSS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데는 사실 메모장과 같이 이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의 에디터만 있어도 CSS는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SS라는 것이 나름 문법도 있고 웨어 데콧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디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에디터 중에 압탄화라고 하는 오픈소스고 크로스 플랫폼이고 또 무료인 에디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압탄화에 대한 사용법은 이 생활코딩 개발 도구 중에 압탄화 편을 참고하시면 압탄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각각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예제들을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 예제에 보면 이 jsp들이라고 하는 서비스랑 링크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면 여기 css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 위쪽에 보면 jsp들이라고 적혀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미리 입력해놓은 이 밑에 있는 소스코드가 이 jsp들에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수정해서 이것저것 바꿔보면서 아 이건 무엇이고 저건 무엇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jsp들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 안에는 제가 미리 입력해놓은 소스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니요. 여기 red라고 되어 있는 것을 blue를 이렇게 바꿔보고 run을 해보면 제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변경됐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조금 조금 수정해서 그것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마시고 이 손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jsp들의 특징은 html에 입력하는 부분과 css를 입력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html 코드만 있고 여기에는 css 코드만 있어요. 그렇게 해서 run을 누르게 되면 html과 css가 합쳐져서 하나의 html 파일이 만들어져서 그 결과가 미리 보기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엉거주춤하게 이것저것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jsp들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 역시 생활코딩의 다른 수업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활코딩, jsp들 수업 바로가기 링크 있잖아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 jsp들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있으니까요. 저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에다가 저는 소스코드를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저장소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보면 우리 css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스코드 전체가 이 github이라는 서비스의 저장소로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zip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소스코드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전관리 시스템을 쓸 수 있다면 여기 있는 url을 이용해서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다가 저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수업마다 여기 github이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소스코드가 어떤 소스, github상의 어떤 소스코드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